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12절, 2절, 11절, 12절, 2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간증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 제가 이 간증을 한 이유는 결국은 청소년기의 방황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청년의 시기에 방황했다면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 예배가 청소년, 청년 예배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시절의 어떤 젊은이들의 삶과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10여 년 이상을 중국 성교사로서 주님을 성기면서 주님의 종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중국의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8천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될 때 시작했던 사람이 몇 명이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7명의 사람이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13억의 인민을 백성을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명의 공산당을 창당했던 7명의 사람 중에 하나가 마오쩌똥이고 모택동이죠 그리고 조언라이라고 하는 주은래라고 하는 총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을 때 그때의 시절이 뭐냐면 바로 젊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 세상을 논하고 이 세상의 미래를 얘기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를 연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꿈을 갖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젊은 시절에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전통과 수많은 관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막 완전히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과 또 책과 수많은 정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구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건요 인터넷에 완전히 장악당한 쉽게 말해서 인터넷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적어도 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제가 20살 무렵, 18살 무렵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통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 스마트폰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SNS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안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철학자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인간은 뭔가에 기대려고 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연구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도 알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잠재의식 그다음에 무의식 제가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강의를 유튜브에 보면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메타인지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것을 연구했던 박사가 실제로 밝혀낸 사실인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결정 모든 삶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이 결정의 99%가 어디서 결정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에요 90%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뇌,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세계는 90%가 무의식의 세계고 10%가 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90%의 세계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푹 튀어나와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청소년들이 왜 방황을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먼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들을 갈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나는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건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빨리 주입이 됩니다 그게 사탄과 마귀가 주요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바로 바로 이 잠재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영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에도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쇼킹합니다 세상에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온 영은 바로 사탄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대 때는 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냐면 자기의 자아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뭔가를 그런데 이걸 잡을 때 옆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면 자기 스스로 세상에 있는 어떤 영에 의해서 끌려오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잡아버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식이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은 영으로만 해결됩니다 육은 육으로 해결되고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영이 지금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의 부분을 넣어줬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넣어줬는데 이 영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영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 때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침례 받고 이랬다면 다르죠 그러면 그 젊은이는 아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방황합니다 저처럼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믿은 것 같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 종교를 찾아가보자 어딘가에 있겠지 뭔가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력한 영을 통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로 얘기하는 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영의 문제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소민 선생님 강의할 때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킬 때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진짜 나가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생각 속에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발명이나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선율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 작곡가들이 얼마나 작곡할 때 힘들고 고민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어떤 하나의 포인트 그걸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지세우면서 고민하는지 아시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핵심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에너지와 사탄과 마귀가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정보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감과 사탄과 마귀가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가 주는 영감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하는 사람들도 실제 여러분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 미디어를 통한 미혹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케이팝을 하는 이런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어떻게 곡을 쓰는지 여러분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신적을 해요 실제로 사탄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영감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고 기가 막힌 선율이 확 들어와요 진짜 좋은 선율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할 때 저도 찬양을 많이 인도하기 때문에 알지만 진짜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곡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고영원 전도사님 곡이 많이 그러는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써는 곡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율 자체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서 그것이 발전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을 훈련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적인 훈련만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집어넣고 주입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만 자꾸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분명히 떼려야 떨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매? 말씀과 성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썼잖아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령을 빼고 성경을 공부해요 거기에 침지어는 철학을 집어넣어요 헬라 철학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순수하게 그 말씀에 있는 요한범 6장 63절에 말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빠져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인데 성령이 함께해서 이 말씀이 파워있게 나가줘야 이 말씀이 들어가줘야 심령들에게 꽂히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 텐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역사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이 개발될 수 있는 영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을 훈련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음성이에요 양심, 양심 있죠? 양심이 찔리는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개발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을 개발하냐면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딱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다가 파워를 줘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마귀가 사탄이 거기다 영적인 파워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의 개발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영의 개발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 속에 있는데 종교에 보면 보통 사이비 종교나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이런 종교들을 보면요 무당 아시죠? 여러분 무당 무당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하죠 그런 것들이 또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된 새롭게 창조된 영이 있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했는데 이게 그 영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새롭게 창조된 영은 무엇으로 개발이 되냐면 성령과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발이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령과 결합된 말씀 그래서 그 자문 20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리서치하는 거죠 사람 속을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영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개발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거처를 삼아서 우리의 영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 육체가 고침을 받으려니까 내가 그냥 육체가 빨리 고쳐져버리면 내 영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장악하고 내 영과 성령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육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내 영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은 치유하지 않고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기도 받고 나서 뒤에 가면 또 공격을 받으면 또 그대로 재발하는 거예요 병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잠원 15장 사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원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원순한 혀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얘기할 때 말은 결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하죠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할 때 말은 사람의 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영은 어떻게 그 영이 생성되고 발전되고 개발이 되냐면 말을 통해서 발전이 돼요 말을 통해서 그것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되기도 합니다 영은 이 언어, 이 말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막 빨아들여요 영이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원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영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영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감정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청소년기 때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청소년 여러분, 청년들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옛날 20대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무슨 홍콩에서 나온 무슨 영화를 봤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잊어지지가 않는데 그 홍콩 영화를 봤는데 그게 유덕하라는 배우가 나왔었어요 알죠 여러분? 그 유덕하를 봤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말보로 담배를 딱 피우고 딱 오토바이를 타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젊은 시절에는 어떤 간단하고 아주 핵심적인 이 한 포인트에도 그냥 꽂혀요 이게 분위기가 꽂혀버리니까 아,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받쳐버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가 그것을 조장하고 누가 그것을 인도할까요? 당연히 이 세상 신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걸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야, 너는 짧고 굵게 살아야지, 놈아 그냥 멋있게 살다가 죽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고 멸망이고 파멸이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내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훈련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치유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다루는데 말은 돌이나 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사람들의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영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맞죠? 질병은요 결국은 죄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상했을 때 우리의 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가 영이 이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영의 집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육체가 반응을 해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영이 건강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치유의 중요한 비밀을 알 수가 있죠 몸이 아픈 사람은 영도 아픈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선수님 성교사님이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치유받으러 오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영적인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육체를 치유해버려요 엄청난 물질을 냅니다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생각이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 생각이 바뀔 뿐이었는데 뇌에 있는 DNA가 변화돼 버려요 그럼 DNA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DNA가 육체에다 명령을 내리죠 여기에 중추신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육체에다 명령을 내려서 육체에다가 물질을 분비시켜요 그리고 그 물질이 들어가면 육체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면역체계가 강해지고 거기에 물질들이 막 분비를 하면서 병균인 온갖 그런 병균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건 의사가 밝혀낸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을 치유하는 건데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107편, 20절에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다 왜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마태복음을 보면 백부장이 있는데 여러분 백부장 알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러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로 치유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 저분은 한마디만 하면 병이 고쳐지는구나 안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을 치유하고 영은 육체를 치유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식하시고 결국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건강한 영을 훈련시키고 넣을 수 있다면 이들의 미래는 정말 놀라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미라클 제네레이션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들을 치료하고 먼저 영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도 병이 들어있어요 다 어떤 병이요?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미래가 없는 미래의 불안 불안한 그런 불안한 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그냥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영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미와 자유와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만족을 주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어떤 탐구 제가 청소년기 때 방황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뭔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원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 우리 강의를 했죠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선수미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 굉장히 시리아의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특별히 이 사람을 아주 총애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나병이 걸리고 얼마나 창피해 그리고 피부가 막 긁고 날마다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전에 전쟁을 하다가 딸려 들어왔던 시녀가 하나 있는데 이 시녀가 나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시리아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가서 병을 고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같은 이스라엘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이 뭘 눈치를 잘 못 채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병을 고치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뭘 병을 고치고 말고 하냐 이거 지금 나한테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전쟁하려고 이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듣고 왕이 왜 옷을 찢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 보내라고 나한테 보내면 된다고 해서 이 나만 장군이 거기에 막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걸 가득 싣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엘리사의 집 앞에 도달을 했는데 이 나만 장군을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시종에게 시켜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알죠?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받아요 지금 우리 담의 세계에 있는 강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요단강이 똥물에다 내가 지금 여기 몸을 담그라고 당신이 지금 여기 오는데 나한테 안수도 한 번 해주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당신 이거 지금 사람이 잘못해서 막 원망불평이 이만큼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떨 때는요 리더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해요 시종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장군님 당신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더 엄청난 일도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병 고쳐준다는데 근데 하물며 요거 요단강 가서 일곱 번 담그라는 거 그거 못 합니까? 해보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이켰죠 자 이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만약에 그 시종의 말을 무시하고 이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말대꾸라고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얘기하는데 장군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했다면 나만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냥 가는 거죠 고침도 못 받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털레털레 시리아도 돌아갔겠죠 근데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래 맞는 말이야 내가 요단강 일곱 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더 큰 일 만약에 물구나무를 일곱 번 돌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백 번 받고 그 다음에 일천번째를 하고 불 속에서 맨발 벗고 왔다 갔다 열 번 해라 이렇게 해도 내가 할 텐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해라도 내가 할 텐데 아이고 요단강 일곱 번 들어가는 거 너무 쉬운 건데 그거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의 전환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 문등병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일곱 번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설적인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과 이데올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상이 딱 잡아버려요 예를 들면 아이돌이다 그러면 아이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꼭 교주처럼 아이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시대 때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는 모든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버리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 뿌리 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흡수시키고 내 영을 치료하고 또 내 영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치료되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장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삶의 비밀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지혜와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들어오는 지식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는 두 가지 똑같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탄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13절부터 18절 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영적인 삶의 비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진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그냥 받아들인 단편적인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혜를 통해서 영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발전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고버서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땅에서부터 오는 땅위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땅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들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정용의 것, 귀신의 것, 땅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걸 가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강력한 파워가 있거든요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가 시기예요 이기심 이 두 개의 파워가 세상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 쪽이 사랑이고 그다음에 마귀 쪽은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강력한 작용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과 그다음에 어려움으로 몰아갑니다 미움과 질투가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 자체에도 질투가 들어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여자들이 애로수적인 사랑을 할 때 질투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살인도 불사하잖아요 칼로 막 덤비를 정도로 무섭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진짜 사랑은 강력한 파워 사랑은 힘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세상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고 질투심이고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땅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99%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시기와 다툼 아멘 아멘이죠? 아멘하기가 참 껄끄럽지만 아멘이죠 교회 다 그거예요 시기와 다툼 야 저 집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박사 목사들끼리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전부 시기와 다툼 그게 이 땅 위에 있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화평하고 아주 평화롭죠? 관용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릇이 커요 너무 커요 다 받아줘요 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정말 온유하고 정말 진짜 순수하고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극율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열매가 가득해요 그걸 통해서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거짓이 없죠 진실되게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비밀이에요 이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 이 지혜를 받아야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제대로 쫙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도해봤나? 어? 내가 이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달라고 구해봤나? 안 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특별히 지금 야고버스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영혼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이 영이 등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 영이 꺼져 있으면 이 지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장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위치를 켜서 이 인식을 하고 여와의 등불이 켜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이 지혜가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젊은이들을 한번 훈련시켜봤어요 한 10대부터 해서 20대 초반 이 젊은이들 훈련시켜봤는데 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비전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너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랬더니 처음에 훈련 받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끝이냐? 그랬더니 끝이래요 그럼 너는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요? 동물하고 너하고 차이점이 뭐냐? 동물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끝나잖아요 동물은 법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살고 이러면 끝입니까? 그냥 내 몸 편안하고 하루 그냥 잘 살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의미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최고조로 가장 민감하게 발달할 때가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계속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될 시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미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가열 방향이 어느 정도는 폭이 좁아져 있죠 그런데 청소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로에네드처럼 하나님 앞에 17살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성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죄잖아요 아 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뭐 우리 애가 있어서 안 되고 뭐 집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는 그런 거 없어요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대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위험한 시대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의 시대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에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고 성령의 기른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돼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나만 장군처럼 불평했지만 이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돌이켜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야지 순정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십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대로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